이기, 글러갔으라는 기라. 뭐가 저거? 고만했더라. 누군데? 우리 동네 보안관이지. 보안관. 나물차 옆에서 뭐하십니까? 김치 냄새 지기네. 여보, 수육 좀 안 삶았나? 수육 그쵸 소리하고 앉아. 주스 삶았다. 내가 경찰 옷 벗은 지가 꽤 됐지만 저도 이 정도 민원은 거뜬하게 처리해 줍니다. 형사의 집값이지. 실례지만 최 형사님 맞으시지? 아이고, 아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휴, 무슨 일이야. 설사 사업받아 양반이라든가. 아, 저 서울 벤질이 새끼야. 저거 와와고, 저. 너 라인이 진짜 아트다, 아트. 이제 우리 기장도 기회를 잡을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한테는 형사님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우리는 위험하니까. 차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왜요? 어, 연어, 넷. 정박원. 당연하죠. 수술 아닌데. 똥이 돌고 뽕자이가 나타났다. 타이밍 암찌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이가? 그냥 공장인데요. 그럼 뽕이 있다고 뭐든? 혈수방에다 걸어놓을 줄 알았나?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노? 쿨인 게 있으니 멀리 가지. 이게 바로 과학 수사랍니다. 이제 알겠나? 네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가자! 출동입니다, 출동! 수사 패턴을 바꿔야겠다. 수사 패턴을 바꿔야겠다. 아, 매워, 매워. 매워, 매워.